조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요새 디파이농부 조선생 하면은 예전에는 글 잘 쓰시고 투자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아주 핫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불장이 온 것 같아서 왜 밖에 안 나가고 영상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철이니까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빨리빨리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드리고요 자 조선생님은 지금 혼자 여름이네요 반팔 입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열이 좀 많아가지고 좀 가볍게 입었어요 열띤 열정을 갖고 계신 이제 디파이농부 조선생과 함께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 들어오셨고 시작할 텐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사실 지난주에 장이 조금 안 좋았다가 올해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4만 2천 달러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이 되고 4만 3천 달러 선까지 올랐던 그런 한 주였어요 이번 시장이 조정이 끝나고 좀 반등하나 싶기도 한데 조선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 현물이테프의 순 유입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GBTC에서 이제 나가는 거랑 이제 9개 이제 ETF들에서 이제 들어오는 돈을 계산 쳤을 때 일단 당연히 플러스였는데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GBTC에서 이제 거래량보다 이제 블랙록의 ETF의 거래량이 올라오는 더 올라가는 더 많이 이제 거래가 이제 발생되는 좀 일이 좀 발생돼서 그 좀 ETF 쪽에서는 좀 좋은 의견이 좀 나왔으나 신기하게도 이제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ETF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가격이 막 움직였는데 이틀 전부터 이게 매크로 경제에 갑자기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 이제 ETF가 소재 좀 재료로서 이제 소멸이 되고 있나 그래서 가격에 좀 주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좀 갖게 하는 좀 대목이었고 이제 그저께 그저께인가요 2월 1일자에 파월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좀 분위기를 좀 풍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저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도 좀 속복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6천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4만 3천 달러가 이제 우리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요즘 생각하는 그런 마지노선 같은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날 어제였죠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원래는 이제 3월쯤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2% 정도씩 빠진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조는 사실 매크로 기조라는 것이 FOMC 회의 때마다 이제 좋든 싫든 한 3일 정도씩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파악을 하시면서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하신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김78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첼강님 안녕하시고요 업로드 K님도 오셨습니다 빅 BTC님 대륙빔 드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륙빔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썸네일이 오늘 비트코인 그 다음 메타는 중국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해서 차이나 이렇게 딱 해놨는데 오늘 이제 조선생께서도 차이나 얘기를 곁들여서 해 주신다고요 첫 번째 얘기는 뭐 네 처음에는 처음 이제 갖고 온 주제는 뭐냐면 다시 불고 있는 ICO 열풍이라는 주제입니다 ICO라고 하면 이제 2017년도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토큰을 미리 사시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손실이나 혹은 굉장히 큰 불을 일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이제 약자인데 2017년도에 이제 스타트업들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자금들이 투자를 많은 자금들이 ICO 시장에 흘러들어오게 됐고 근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ICO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21년도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금융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금융인 디파이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면서 그때 다시 이제 ICO, IEO, IDO라고 하는 형태로 다양한 어떤 자금 조달을 자금 조달을 하는 형태들의 어떤 자금 조달을 하는 유형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3년이 지난 지난 오는 날 2024년도에 그 열풍이 또 한 번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기존 2021년도 불장 때 이제 ICO가 뭐 처음 나오고 처음 들리고 나서 한 2, 3년 만에 좀 처음 보는 단어가 좀 ICO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왜 이 단어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언급이 되지 라는 이제 좀 의문점이 있었고 그런 걸 좀 파악해 보니까 바로 중국의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 ICO에 대한 다시 강담이 좀 사라지고 사람들이 좀 ICO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일단 ICO라는 것이 뭐 코인의 IPO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컨셉이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ICO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코인 투자 금지되어 있고 채굴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거든요 이것도 된 겁니까? 이게 중국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러면 왜 ICO를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나 살펴봤더니 2023년도 1월 달에 오디널스라고 하는 기술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블록미디어에서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 안에 여러 가지 사진이나 텍스트 등등을 집어넣는 하나의 행위를 인스크립션이라고 했고 그걸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제 오디널스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블록 안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자바스크립트 유형의 어떤 제이슨 파일을 넣을 수 있었고 그 제이슨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 기반의 알트코인들을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그 발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람들이 재미로 굉장히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할 일 없으니까 비트코인에다가 이상한 티커를 가진 코인들을 막 발행하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 말에 사츠라고 하는 알트코인과 그 다음에 올디라고 하는 알트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츠 같은 경우는 상위 20명의 홀더들 장난으로 1년 동안 장난으로 그 코인을 사고 팔았던 애들이 2천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거 봐라 벤처 캐피탈들이 미리 투자한 프로젝트보다 그냥 커뮤니티에서 좋은 서비스 나와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재미로 이걸 사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프로젝트 말고 전부 다 커뮤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기조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ICO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금을 좀 모집하려는 행위 또 그거를 통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딱 매칭이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2017년도에 유행했었던 ICO가 다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갔고 이제 밖에서 투자 받은 이제 뭐 그럴싸한 유명한 그리고 뭐 권실하다고 하는 프로젝트의 코인을 사느니 그냥 우리끼리 마음이 맞고 괜찮다고 평가하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밀어주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은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그 눈이 뒤집어진 거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벤처 캐피탈들을 배척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 힘이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가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ICO를 하는데 역시나 이 틈을 껴서 사기꾼들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어우 그런 수밖에 없죠 사토시 비엠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 위에서 버츄얼 머신을 만든다는 애들도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만든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컨셉하고 뭔가 이미지들로 굉장히 큰 돈을 조금 걷어가려는 사기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실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크립토 커뮤니티 큰 곳 하면은 한 2만명 정도 들어있는 텔레그램 방도 있을 거고 한 2, 3만명 정도인데 중국은 그 레벨이 엄청나겠군요 숫자가 아 그쵸 그쪽은 일단은 한 몇십만 막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반만 모여도 엄청난 세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ICO를 하게 되면은 거대한 자금이 모일 것이고 그걸 투자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해 보인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여쭤봤던 거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중국 커뮤니티 가입하셔 갖고 또 같이 가실까 봐 걱정도 좀 되고 근데 중국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전 세계 스마트 중국인들은 다 해외에 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중국인들이래 영어를 쓸 수 있는 중국인들 외국에서 스마트 중국인들이 밖에 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 커뮤니티가 다 텔레그램 커뮤니티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주의할 거는 이 ICO라는 게 물론 벤처 캠핑터들이 투자 없이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좀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듀딜리전스 즉 실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진짜 이걸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 이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ICO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점만 저희가 JG 크리프토라이브 플러스에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행 백수 아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불법 젠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국 입장에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주의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다 같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아이템은 저한테 전해주신 걸 딱 보니까 다른 분들 눈이 탁 들 것 같아요 솔라나 솔라나가 솔라나 그렇죠 솔라나가 참 작년 말부터 11월 12월부터 가격 상승을 동반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왜 오르냐 이거 사도 되냐 이런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거 왜 사냐 도대체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도 그러면은 이더 말고 솔라나도 괜찮다는 입장으로 가신 거예요? 네 솔라나도 이제는 좀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0불에서 1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물론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은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기존에 솔라나를 왜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솔라나 기반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프로젝트도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 솔라나 위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인으로서 역할을 좀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좀 기조가 나타나서 좀 입장을 바꾼 거고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솔라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지 좀 말씀드리면 네 좋아요 솔라나는 이더리움하고 좀 다릅니다 포지션이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약간 근본인데 약간 솔라나는 약간 이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솔라나 위에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메타마스크 깔는 것도 어려운데 솔라나는 또 메타마스크 말고 팬텀이라고 하는 지갑도 깔아야 되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인프라 스트럭처랑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팔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싸가라고 하는 솔라나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게 되면 솔라나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한 50만 대가 팔렸습니다 최근에 50만 대를 그게 기능이 있죠 핸드폰 자체는 기능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50만 대가 팔렸는데 50만 대가 25년도에 배달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안 나왔다는 얘기죠 사전 예약만 받고 근데 사람들이 솔라나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에어드랍했던 어떤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폭이 좋으니까 싸가폰을 사게 되면 그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생각 때문에 그 50만 대를 다 사전 예약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솔라나 위에서 어떤 크레딧 카드 같은 어떤 카드를 하나 신청을 하게 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만 한 몇 천 장이 팔렸습니다 한 장에 뭐 한 15만 원씩 하는데 그게 뭐 엄청 그냥 쉽게 쉽게 다 팔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솔라나에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인에 대한 어떤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하드웨어 어떤 솔루션들이 제품들이 그러면 뭐 좋냐 나쁘냐 이거 한번 좀 들여볼 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중요한데 하나 살펴보면 되게 우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제품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니즈가 딱 맞았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사실 솔라나를 쓰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솔라나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레이어 원 중에 온체인 유동성 즉 블록체인 위에 잠겨져 있는 거래되고 있는 유동성이 1조 원이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많이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라나가 그 결에 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솔라나 위에서 여러 가지 트랜직션 거래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솔라나가 굉장히 화라는 좀 띄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솔라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이제 10월 초부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혼자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주간으로 20%씩 25%씩 그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봉크라는 이제 밈코인에 솔라나가 결부가 돼서 굉장히 떡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솔라나의 싸가폰 원인가요? 그게 엄청 이베이에서 비싸게 팔렸다더라 400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400만원에 그게 옛날폰인데 400에 팔린다고요? 네 400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엄청나네 이게 사실 조금 아까운 게 저희 블록미디어의 정하인 기자가 싸가폰의 개발자 버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거는 봉크랑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아이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고 있는 정하인 기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그러면 이제 솔라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약간 뭘 사면은 에어드롭 해준다더라 싸가폰을 사면 봉크 같은 거에 떡상에 참여할 수 있다더라 이런 뭔가 에어드롭 메타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고 그 자체 기술이나 쓰임새로는 여전히 말이 좀 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조선생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물론 솔라나는 트래픽이 몰리면 자꾸 멈춥니다 그래서 1년에 한 7번 멈추고 하는 네트워크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 솔라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효율화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소개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바이낸스 랩스,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큰 어떤 아웃퍼폼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좋은 건데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FTX 사용하던 거기에 묶여있던 자산들을 100% 다 어떻게 보면 구제해 줄게 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즉 뭐냐면 사람들의 자금을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단언컨대 솔라나를 팔아서 다 마련한 돈이다 즉 솔라나를 FTX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을 좀 돌려드리기 위해서 솔라나를 인위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방법으로 좀 가격을 올려가지고 좀 뭐 그런 어떤 구제해 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또 언제 또 출렁거릴지는 좀 모르는데 현 시점에서는 솔라나가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AM 매니지먼트와 함께 매주 화요일 날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솔라나가 견고한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또 하셨고 예전에 저희 블록페스타 2023 12월에 했던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솔라나에서도 오셨었는데 그땐 또 신기한 것이 금융이 아니고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또 솔라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디파이 농부 조선생과 함께 ICO 특히 중국 커뮤니티 안에서의 ICO품 그리고 솔라나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조선생의 이제 투자 가이드 다음 주를 향한 가이드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주에 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냐 하라고 하면 당연히 솔라나를 보셔야 되고 또 아직 에어드랍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좀 과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꼭 사셔서 좀 많은 에어드랍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섹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테이킹 다시 스테이킹한다 리스테이킹이요 네 리스테이킹이라는 이 분야를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디파이 농부 조선생의 블로그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네 혹시 모르면은 언디파인드 랩스에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꼭 궁금함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디파이 농부 조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파이 농부 조선생과 함께 이번 주에 그리프토 마켓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 그리고 핫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디파이 농부 조선생의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솔라나 관련된 이야기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 유튜브 채널에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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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